도쿄를 비롯한 동일본 지역의 최고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는 등 일본 열도가 불볕더위에 엄습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야만아시현 일부 지역에서 38.8도, 시즈오카현 일부 지역에서 38.6도를 각각 기록했으며, 도쿄에서도 내리마구의 기온이 37.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NHK는 와카야마 현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36세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5명이 의식불명의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열사병 징후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최소 45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